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23번부터 해서 독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23, 24, 25, 26 같은 경우는 사실 다 EBS와 연계가 됐고 그리고 선생님이 3월에 진행했었던 EBS 명지문 독해 수특에 대한 걸 다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주에 종강을 했었던 게 EBS 수능 실감, 세듀 수능 실감 EBS 변형 모의고사 1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부 다 출제가 된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 특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우 수월하게 해결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23번 같은 경우 안 들은 학생도 있으니까 풀어보지 않은 학생도 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요지를 묻고 있는데 Everyone would like to assume 모든 사람들은 가정학을 좋아하는데 They are wonderful creative ideas will sell themselves. 자 그들의 멋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will sell themselves 하는데 자 우리 23번 하는 데 있어서 sell이란 단어가 sell이란 말 팔다 하는데 결국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구매자한테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구매하도록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득하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물론 이제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것은 실제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래도 확인을 해줘야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멋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것이 스스로 설득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가정하고 싶어 하는데 자 이렇게 갈릴레오나 각각 분야에 있어서 이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보자면 그들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은 그러질 못한다. 그래서 대의가 가리키는 건 they are wonderful creative ideas will themselves 이거에 대해서 sell themselves 이거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on the contrary 그와는 정반대로 creative ideas are usually viewed with suspicion and distrust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보통은 의혹과 불신으로 바라보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problem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멋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주는 거 아니니까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solution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thus 하고 이제 형광편에 보면 the students need to learn how to persuade other people of the value of their ideas. 그래서 학생들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 그들의 아이디어들의 가치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니까 자 요거 정확하게 중괄식으로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이 되는 부분 요것만 가지고 답은 4번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읽어볼 필요가 없었겠죠.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24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4번 가게 되면 아 그리고 이제 이거 강의를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글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 제시가 될 것이고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면 그 해결책 부분이 바로 메인 아이디어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 자 요건 독해를 할 때뿐만 아니라 담화 구조로 주어지는 리스닝 할 때도 대단히 유용하니까 글의 구조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파악이 한 번에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24번으로 넘어가는데 주제를 묻습니다.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a decisive moment occurred,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했는데 when 하고 자 a decisive moment의 네모 그리고 when의 네모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when절 이하 형용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어가 a decisive moment 다음에 when 하고 이어지게 되면 주어가 너무나 길어지게 때문에 그 때문에 진짜 주어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 쓴 다음에 주어에 대한 수식억구를 뒤로 돌려보내는 문형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구조로 말하자면 주어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수식억구가 길게 길어지고 있고 모든 수식억구를 다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주어가 이렇게 형용사절 같은 거 말하자면 관계사절이죠. 이렇게 오게 될 때에는 이걸 뚝 띄워서 주어 동사 먼저 쓰고 주어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주어에 대한 수식억구를 뒤로 돌리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돼요. 부사절로 판단하면 안 되고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판단이 되게 되죠. 자 어쨌든 결정적 순간이 발생했는데 자 뭐예요? 그때는 people in advertising and journalism 광고와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discovered, 발견을 했습니다. If they frame their stories and appeals with fear they could capture our attention 자 일단 형광편 해보면 자 결정적 순간 주어 형광편하고 그게 뭐냐면 만약 광고나 언론 보도를 하면서 자 프레임이라는 말은 원래 틀을 가리키죠. 자 이런 안경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이야기나 어떤 호소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틀을 만들게 되면 즉 두려움을 제시하게 되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들이 우리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됐었다는 얘기죠. 이해 됐지? 자 그러니까 이제 매체가 뭐 언론 매체가 됐건 아니면 광고 매체가 됐건 인간의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들의 광고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언론 보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선정성을 높이면서 소비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언론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일반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한테 극적 효과를 갖다가 높이게 됐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 답은 3번의 The Media's Exploitation of Human Anxiety 이걸로 답이 갈 수 있겠죠. 자 1번에 보면 The Crisis of Modern Journalism 현대 언론의 위기 그 다음에 The Various Sources of Human Fears 인간의 두려움에 다양한 원천들 그리고 4번에 The Importance of Advertising and Journalism 그래서 광고와 저널리즘의 중요성 그 다음 5번에 Fragile Nature of Human Life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연약한 속성 Fragile 하게 되면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름이죠. 자 그래서 3번 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Exploit 하게 되면 자 요게 사람을 나타낼 경우는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착취하다라는 뜻일 수 있고 착취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이 목적으로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냥 이용하다 또 개발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이용하다 개발하다 자 여기서 이제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 자 마저 읽어보면 yet 하고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fear죠. 두려움이란 is an emotion 감정인데 we find hard to resist or control 우리가 저항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they constantly shifted our focus to new possible sources of anxiety 그래서 그들은 자 그들이 가리킨 것은 당연히 광고업계 종사자와 언론계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자 shift란 말은 change의 뜻이죠. 아 우리의 초점을 새로운 그 걱정 우려의 그런 가능한 원천들로 집중시킨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부연 설명 읽어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더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은 뒤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갑니다. 자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EBS 교재 지금 이제 1학기 교재로서 어 듣기 그리고 인터넷 수능 그리고 수능 특강 이것이 이제 연계가 됐는데 자 연계된 지문은 수능에 또 나오지 않으니까 답을 내는 과정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5번에서 제목을 묻고 있는데 과거에는 많은 공공부문의 섹터만 부문 민간 부문 하면 private sector인데요. 많은 공공부문의 여가 공급자들이 자 사람들한테 허락을 해줬어요. 무료 이용이나 자 그러니까 액세스 하면은 접근 이용 이렇게 되겠죠. 자 무료 이용을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자 permit 이란 말이 명소를 쓰면 허가증입니다. 원래 동기소를 쓰면 허락하다는데 to control the amount or season for different recreational activities 자 계절에 따라서 뭐 낚시라든가 아니면 승마라든가 이렇게 다른 여가 선용 활동들에 대해서 자 그 양이나 또는 이제 그 season에 대한 걸 통제하기 위해서 허가증을 발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했었죠. 그러나 자 일단 일단 전반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결국 public sector recreation에 대해서 그것이 과금을 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나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agencies are finding 자 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은 깨닫고 있기를 funding 자 펀딩하면 자금 마련 기금 마련이죠. to maintain sites and facilities 자 사이트하고 자 사이트하면 부지가 될 것이고 facilities가 되면 편의시설일 텐데 자 바로 공공 recreation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들 자 또 장소들 이런 게 되겠죠. 자 그거를 유지하는 데 대한 자금 기금 마련 to cope with increased demand on the landscape 자 그러한 랜스케이프가 가르치는 건 이제 결국은 땅 뭐 조경 이런 게 될 텐데 여기서 바라자면 이제 recreation for selected sites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증가된 이 수요에 콕 위드란 말 대처하다 부응하다 그 되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그러한 장소와 시설물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 마련하는 게 It's becoming difficult to maintain 자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opportunities to charge visitors for appropriate services charge란 말 요금 요금을 부과하다가 되실 때 그래서 적절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기회 to help compensate for 자 compensate for 하면은 보상하다 보충하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비용 유지 비용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들에다가 거기에 방문객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건 being considered as one solution 하나의 해결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해서 이거 형광판 해보죠. 결국 공공 이 장소와 시설 유지를 위해서 자 적절한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고려 중인데 자 this is a sensitive matter 이건 민감한 문제죠. ask free access for all people to the outdoors 자 모든 사람들이 야외에 대해서 자유롭게 무료로 그 이용하는 것이 is a much cherished right 자 cherish란 말은 소중하게 간직하다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권리라서 그리고 there is also an additional dilemma for public agencies where recreation facilities are already provided from public money 또 추가적인 딜레마가 있는데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자 공공기관들에선 이러한 여가 선용 시설들이 이미 공공자금으로 아까 말하자면 세금이죠. 자 세금으로써 이미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it could be argued 자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형광판 해보세요. the taxpayer is being charged twice 납세자가 이중적으로 요금을 부과받는다는 처음에 세금도 냈는데 그 다음에 또 사용료까지 내게 되면 당연히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care is needed by public bodies to ensure that charges are only made for services that are clearly additional to the provision of free access 마지막 문제는 결론으로 형광판 해보면 자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데 공공단체들이 대디아를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금이 자 only made for services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가 돼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서비스냐 분명히 무료 이용을 제공하는 데다가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1번에 how to use public facilities for outdoor activities에서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public recreation services 자 이렇게 공공여가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to charge or not 요금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항상 제목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글의 요지에 대해서 좀 흥미를 유발하도록 상당히 말 바꾸매 정도가 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대단한 말 바꾸매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항상 주제 제목 요지 중에서 제목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고 자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주제 요지보다 훨씬 더 신중함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죠. 자 3, 4, 5번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으로 넘어가죠. 26번 가보면 자 지칭추론에 대한 건데 Jane F. Fowers was born into a poor family in South Lebanon as a young girl she 하는데 자 뭐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이 발음의 그런 사람 이름은 아닌데 어쨌든 Z, F라고 합시다. 그녀, 자 Z, F에 동그라미 하고 1번에 시, 그녀 역시 Z, F가 되겠죠. 자 어린 시절에 그녀는 went to Alexandria with the Egyptian family for whom she worked. 자 그러니까 Alexandria에 갔는데 그녀가 일하는 이집트 가정과 함께 그러니까 한여로 메이드로 일을 했나 보죠. Her mysteries 하고 나왔는데 자 mysteries 하게 되면 여자 주인을 가리킵니다. 남자 주인은 master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쉬로 받을 명사 표현이 하나 또 나왔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세모 해볼까? was intrigued 하는데 자 intrigued 하게 되면 잘 알아둬야 돼요. 원래 첫 번째 뜻이 음모인데 음모 자 음모라고 할 때는 이제 conspiracy나 그리고 plot 이란 말도 음모가 되는데 요게 작년 수능에도 나왔다시피 intrigued라는 말은 강한 흥미 great interest 정도의 의미로서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intriguing 하고 이제 ing를 쓰게 되면 very interesting 하고 이러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녀의 여주인 그러니까 이제 JF가 CF가 바로 maid이었으니까 자 그녀의 여주인은 그녀의 하인의 native intelligence 타고난 그런 지능 에 대해서 강한 흥미를 가졌고 introduce jnab to her literate friend 파티마 자 그녀를 자 그녀를 누구예요? 그녀의 그러니까 이제 jnab 그녀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친구인 파티마 한테 소개를 해 주었다 하니까 자 1번은 JF가 되는 ZF가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her mysteries가 돼서 자 2번에 세모가 되게 되죠. 그럼 3번이 뭐냐에 따라서 답은 나오게 되지. 자 근데 그녀는 다시 taught her reading 자 결과적으로 인턴 하게 되면 이제 차례대로 다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taught her reading 자 그녀의 읽기 쓰기 그리고 earthmatic 산수 수학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jnab은 quickly learned what her teacher had to offer 자 her teacher 하게 되면 당연히 자 여기서 her가 가르치는 것은 ZF를 가르치했죠. jnab for was를 가르치했지. 자 그래서 1번과 3번이 동일인이고 2번과 같은 경우가 바로 her mysteries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더 읽을 필요 없이 2번 답으로 확정짓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치? 자 27번으로 업법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법상 판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해석하지 말자고 그랬어. 1번에 보면 damaging 하고 나왔는데 어떤 자리예요? 자 일단 항상 준동사에 밑줄 거져 있으면 부정사 분사 동명사에서 준동사에 밑줄 거져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정동사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항상 준동사에 밑줄 거져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자 정동사는 이즈야. 이즈의 네모에 보면 그거의 보호자리죠. 그리고 음악이 뭔가 공연이나 아니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파괴적인 방해가 되는 이렇게 해서 능동으로서 ING 온 거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갔는데 2번에 가보게 되면 관계대명사 자 휘취에 밑줄이 거져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거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 구조가 되는다는 거 이걸 꼭 확인해야 되죠. 불완전 구조 자 왜 그럴까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관계사절 속에서 주어가 빠져 있거나 주격관계사라면 목저어가 빠져 있거나 자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구조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위치에 밑줄이 거져 있는데 원 더메인을 선행사로 하는데 자 which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하고 나와 있는데 자 this 주어에다가 is 동사에다가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에서 자 보어까지 다 있죠. 있을 게 다 있는 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 2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원 더메인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완전 구조가 와있다고 했을 때는 자 일단 관계부사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이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구조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구조가 오게끔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여기서 이제 더메인이라는 말이 영역이라는 뜻이니까 뭐로 한 where 정도의 표현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장소를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이유를 나타낼 때 방법을 나타낼 때 이거는 각각 장소와 시간과 이유와 방법에 맞게 우리가 적절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풀어서 쓸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원 더메인하고 관계대명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이제 전명구가 돼서 관계부사하고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위치 앞에다가 인을 붙여서 인 위치 정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where 정도의 관계부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매우 충실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가 be explained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위에 줄에 보면 how might music's ability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자 여기 how가 이끄는 의문문에서 주어는 분명히 music's abilit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요건 괄호에 보면 수식 없구지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의 능력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을까 하니까 조동사 might 다음에 be 원형 하고 오는 것까지 해서 수동태 표현 좋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that 미셀 거절인데 앞에 end의 네모에 보면 자 그 바로 위에 줄에 또 that 동그라미 해보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비동사의 보호로서의 대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they are speed이 주어있고 is influenced 동사 자 근데 동사가 수동태되어 있으니까 목적은 따로 필요 없는 거고 부사 accordingly가 와있어서 자 비동사의 보호로서 명사절을 유도한 접속사 대세 자 밑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so의 밑줄 거절인데 자 so라는 거 접속태라서 사용이 되는데 앞에 보니까 just as 나와있죠. just as 물론 just는 부사기 때문에 빠져도 되고 a so b 하고 이렇게 돼서 마치 a인 것처럼 그렇게 b다 할 때 특히 이제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제시할 때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 밑줄 거져 있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맞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